EBS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4회 수록되어져 있는 함축의미출원 문제를 같이 풀어볼텐데요 이 문제는 별표를 정말 많이 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에 실제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끝까지 다 지켜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얻어 가실 겁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소재를 먼저 파악하라요 영화를 보듯이 내가 읽은 이 문장 속에 필자가 설명하는 대상인 소재가 무엇인가 영화에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듯이 등장한 소재가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고 그 소재들 간의 관계성을 잡아내고 보기에서 이 보기의 소재랑 관계성을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아서 연결해라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일단은 밑줄이 needs connections에 있죠 이런 연결성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위쪽의 문장에서 연결성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앞에 구체적으로 길게 풀어서 설명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이 사람이 입증한 이 연결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찾아야 될 텐데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묘사를 했죠 같은 사람이죠 시골 지역은 시골 지역의 역사는 인간의 활기찬 토양과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 글을 읽고서요 그냥 통째로 다 정보를 머릿속에 구겨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가만히 여기에 등장한 소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골 역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골 역사란 이거다 활기찬 인간의 토양과의 상호작용이다 그럼 시골 역사란 인간과 토양이란 두 가지 소재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그 다음에 땅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소재와 방향이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연결성이라는 것도 인간과 땅 간의 연결성을 의미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보면 비행기에서 보여지는 형태로서의 농경지 형태를 연구하는 게 저희도 농경지가 나왔는데 자 이 농경지는 앞에 나온 땅과 연결되는 소재고요 그 농경지를 연구하면 그가 주장을 했죠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대요 자 이 사회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인간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죠 인간과 땅 간의 상호작용은 농경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농경지를 바라보면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가 농경지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는 인간 사회랑 땅이에요 그리고 시골의 역사죠 그러니까 땅 그 다음에 농경지를 보면 인간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기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보기에서 소재들 위주로 먼저 보세요 인간 사회, 시골 역사, 땅, 농경지 자 이런 소재가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방향을 보시는데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밑줄 자체가 벌써 커넥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연결과 관련된 거고 위에서도 지금 인터렉션이 나왔죠 그러면 연결되는 방향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특히 인간 사회와 농경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시골의 역사다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이 됩니다 이 시골의 역사와 그리고 농경지의 형태가 연결되어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찾아놓은 소재들이 둘 다 있고 방향도 연결되는 방향 커넥션의 방향, 인터렉션의 방향이죠 1번은 지리학적 특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있대요 여기 나온 소재는 지리학적 특징들이에요 A라는 특징, B라는 특징 이 특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 있다니까 우리가 잡은 소재랑 방향이랑 일치하지 않고요 2번도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 순간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 사건들이란 소재와 현재 순간이란 소재가 근거문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되고요 4번은 땅이 땅이란 소재는 위에 나왔는데 땅 말고 다른 소재는 뭐냐면 농업 생산 시스템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았죠 탈락되고요 5번은 문화유산의 보존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풀어낸 이런 방식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우리는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고요 논리적 추론을 할 때는 전제 속에 등장하는 소재와 그 소재 방향 이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결론의 소재와 이 소재 방향 이 부분의 연결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3단 논법 다들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때 잘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소재랑요 그 소재 범주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소재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 소재 연결성을 벗어나지 않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그리고 방향도 죽는다의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밑줄 추론 문제 함축음이 추론 문제를 풀 때도요 이렇게 이 밑줄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근거의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분의 방향을 보시고 근거 문장들에서 소재들을 뽑아내고 소재들 간의 방향을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각각의 보기에 소재들을 뽑아내고 소재들 간의 관계성,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딱 근거에 등장하는 소재랑 방향이 있는 보기가 하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고요 정말 쉽고 빠르게 정답을 도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꼭 이 지문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하지만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고 특히 어렵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재랑 소재들 간의 관계성 이 부분들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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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